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서예로 쓴 작품들이 청주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. 직지의 일부를 세계 각국의 문자로도 해석해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. 김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. 곧고 바르게 써내려간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한글에 절제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. 물 흐르듯 자연스럽기도 하고 필체의 강인함이 느껴지기도 하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모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와 성경의 구절 등 세계적인 기록유산을 다양한 문자의 서체로 표현했습니다.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후 이를 기념하며 매년 열리고 있는 청주직지 세계문자 서예대전입니다. 올해 18번째인 이번 서예대전에서는 최우수상과 입상작품 등 17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. 한글과 한문은 물론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중국과 인도의 소수민족 문자까지 모두 23종의 글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직지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세계문자로 번역을 해서 모든 문자 예술이 우리 충북에 다 모여들 수 있도록.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의 위대성을 기억하고 없어져가는 문자를 예술로 승화시킨 이번 서예대전은 청주시 한국공예관에서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. KBS 뉴스 김나연입니다. KBS 뉴스 김나연입니다.